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쥐띠의 돈복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. 이런 정보들이 쥐띠 여러분들이 운세 전략과 또 재물 전략을 세우시는데 작게라도 도움이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. 오늘 설명드릴 이런 내용은 모든 생년의 쥐띠분들에게 공통적으로 해당이 됩니다. 그래서 갑자생, 병자생, 무자생, 경자생 그리고 임자생이 모두 해당이 되구요. 쥐띠의 돈복은 쥐띠가 가지고 있는 직관력에 의해서 아주 잘 터집니다. 열두띠 중에 그 직관력과 또 외지력이 가장 돋보이는 그런 띠 중에 하나가 바로 쥐띠입니다. 이런 특징이 그 재물 전개나 또 돈복에서 그대로 또 나타난다고 봐야 되겠죠. 직관력이 예민하고 또 풍부하다는 것은 돈이 될 것 같은 그런 일을 좀 잘 잡는다든지 또 착수할 때 또 기회 포착의 그런 기민성을 동시에 의미하는 거죠. 예를 들어보면 이런 식이죠. 보통의 사람들 같으면 어떤 중요한 그런 의사결정을 할 때 내가 이런 결정을 했을 때 이익이 크게 될지 또 손해가 크게 발생할지 이런 경우의 수를 또 얼마가 되는지 파악을 하게 되는데 또 시간을 소모하는데요. 쥐띠는 이런 경우에 그 직관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서 판단과 또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. 이렇게 되면 돈이 좀 될 만한 그런 무언가를 좀 시간을 놓쳐서 못 잡는 그런 경우는 없게 된다는 거고요. 바로 이런 장점이 이 쥐띠가 돈복을 크게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하게 또 작용을 합니다. 이런 직관이라는 것은 쥐띠 우세 전개에서 큰 경쟁력이 또 동시에 되는 거죠. 그 다음 쥐띠의 돈복은 사람을 끄는 호감에서 터집니다.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쥐띠 여러분들은 주위에 또 다른 그런 쥐띠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. 대개 쥐띠들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 사람에게 주는 호감일 텐데요. 쥐띠들은 남자분이나 여자분이나 그 피부들이 좀 맑은 편이죠. 용무들이 대개 수려한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. 지지에서 오행 속성이 물이기도 하지만은 이 물이 흐르면서 물이 갖는 그런 생명력을 더 강하게 그렇게 유지시켜주듯이 쥐띠들은 그 물의 흐름을 닮은 그런 처세를 선호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. 보통 보면 물이라는 것은 흐르다가 막힌 곳이 생기게 되면 그 자리에서 목숨 걸고 다투질 않죠. 그냥 자신이 좀 돌아가는 그런 방법을 취한다는 건데요. 이런 특징처럼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결국 쥐띠들은 보통 좀 예리하게 맞서기보다는 자신이 좀 더 수고를 하게 되는 그런 우회의 길을 가게 되더라도 그 편을 더 선호한다는 것이죠. 이런 면들이 결국 주위 사람들이 쥐띠를 항상 편안히 느끼는 그런 감정의 기재로 또 작용하게 될 텐데요. 이런 점이 또 사람들이 쥐띠를 편안히 느끼게 하는 그런 호감으로 또 연결이 되겠죠. 크게 돈이라도 먹을 일이 있을 때 또 평소에 호감을 갖고 있던 그런 사람과 공유하고 싶어지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죠. 이때 그 쥐띠는 돈복이 또 크게 터지게 됩니다. 쥐띠의 호감도에서 돈복이 터지는 거죠. 쥐띠의 돈복은 명석한 두뇌에서 나옵니다. 쥐띠들은 그 IQ가 상대적으로 높은 띠 가운데 하나입니다. 운세 설명을 하는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 쥐띠의 가장 큰 그런 특징을 말할 때 빠지지 않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쥐띠는 이 배움으로 크게 풀어먹는 그런 띠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. 쥐띠들은 학습 습득 능력이 돋보이는 띠 가운데 하나입니다. 마치 그 스펀지에 물이 스며들듯 스스로 잘 깨우치기도 합니다. 학원에서 쥐띠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. 교수법이 뛰어난 경우가 아주 많고요. 이런 장점들이 결국 운세 전개에서 이 쥐띠의 사회적인 그런 성공운을 앞당기는 그런 중요한 자산이 되기도 합니다. 쥐띠는 확실히 그 두뇌들이 아주 좋다고 봐야 합니다. 쥐띠의 돈복은 끈기 있는 집중에서 나옵니다. 쥐띠는 자신들이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일은 무관심하지만은 일단 어떤 일이 주어지면 그 쓰기에 아주 집중을 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. 내적인 체력이 아주 강하다고 또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. 실증을 빨리 내는 그런 띠가 아닙니다. 이런 쪽으로 내성이 아주 강한 띠가 바로 쥐띠입니다. 쥐띠와 친구 관계로 사귀게 되면 상대가 치명적인 실수를 하지 않는 한 거의 끝까지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. 조미료로 입맛을 확 당기듯이 그런 것이 아닌 다시마나 또 멸치국물로 우려낸 아주 오래가는 그런 깊은 맛이 있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부터가 또 중요할 텐데요. 모든 쥐띠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그 돈복이 잘 터지게 사는 건 물론 아닐 텐데요. 그렇게 그 갈리게 만드는 것들 그것을 좀 알아보죠. 즉 쥐띠가 지금 설명드린 이런 특징이나 또 이런 장점에서 돈복이 좀 크게 나온다면 반대로 또 쥐띠의 돈복을 막을 수 있는 또 쥐띠라면 주의해야 될 것도 물론 있을 텐데요. 그것을 좀 알아보겠습니다. 쥐띠는 재테크나 또 금전관리를 자신이 주도적으로 할 때 더 좋습니다. 금전관리를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든지 자신의 목돈을 지분으로 어디에 넣어주고 또 거기에서 배당만 받는다든지 이런 건 아주 안 좋습니다. 재물운이 셀 수가 있습니다. 쥐띠는 관운이 아주 좋은 띠죠. 관운이라는 것은 명예지향의 그런 개척과 기질의 운세를 뜻합니다. 쥐띠는 돈과 명예의 그런 양자택일의 경우라면 명예를 택할 때 명예도 들어오고 돈도 함께 들어옵니다. 그러나 명예가 아닌 또 재물을 택하면 재물운도 약해지고 또 동수의 명예도 약해집니다. 청백리의 운으로 또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. 명예, 품위,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지킬수록 더 크게 재물이 생기는 게 바로 쥐띠입니다. 돈복을 만들어가는 주문을 그래서 쥐띠는 정작 이 돈보다는 자신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또 대접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. 오늘 간단히 설명드린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께서 잘 참고하신다면 쥐띠의 지지가 갖는 오행, 수 즉 물의 속성에서처럼 물이 물을 만나서 큰 바다로 나가듯이 재물도 결국 크게 모아져서 나중에는 큰 바다로 나가는 그런 물줄기처럼 이 재물운은 반드시 또 크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이 영상을 들어주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크게 그 재물과 돈복이 터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. 저희 감성, 수채화TV에서는 암만 보고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서민들이 자연의 기운, 운세의 기운, 또 풍수의 기운으로 우리 삶을 한 단계 끌어올려주는데 도움이 될 만한 각종 운세 정보, 풍수 정보, 꿈 해석 정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. 중년에서 실버 세대까지 행복한 인생을 위한 자기개발과 감성 충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도 함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으로 또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께서 실시간 무료로 또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.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